동방신기 빨간 셔츠에 여성의 팬들이 길길 줄지어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5명의 미소년 동방신기입니다. 아시아 투어를 따라 동방신기를 만나러 갈까요? 동방신기의 아시아 투어 첫 무대가 펼쳐질 공연장 앞은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에서 온 팬들을 북적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저희가 지금 뭐 하러 왔죠? 네, 저희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하는 거죠. 처음 여는 콘서트를 하러 말레이시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한국 가수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되게 각오도 새롭고 남다르고 동연장은 붉은 셔츠를 입은 팬들을 가득 찼는데요. 한국어로 플랜카드를 만들어 온 팬들. 이런 모습이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동방신기 아시아 투어 첫 공연에 막이 올랐습니다.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마술을 보는 것 같아요. 팬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자 열정적인 무대를 전문했는 대성남자 신기! 영어로 인사를 하는데요. 영어로 인사를 하는데요. 이번엔 같이 한 스테이지에서 함께 한다는 것 같아요. 부상을 회복하고 함께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댄스를 선보이는 영웅재중! 동방신기 화려한 댄스 무대는 계속됐는데요. 여기서 뜨거운 열기를 잠시 식혀주는 감미로 발라드곡. 감상해볼까요? 멋진 공연을 선사해주는 동방신기를 위해 큰 하트를 만든 팬들도 있고요. 많은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하트를 만들고 노래까지 따라 부릅니다. 팬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멤버들 모두 무대 앞쪽으로 나갔는데요. 여성 팬들 사이로 보이는 독특한 헤어스타일! 남성팬 보이시나요? 동방신기가 가까이 오자 너무 좋아합니다. 동방신기는 얼마 전 멤버들의 개성을 살린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극장 TV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연기자로 변신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최선을 다해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엉덩이 되게 예쁘네요! 이건 무슨 쓰레기통인 줄 알아, 이 번데기야! 이거 완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취하실 수는 어디에 보는 걸까요? 시원하겠다! 이번엔 벽을 달아... 드라마 촬영의 연기도 선보이게 될 동방신기는 이번 말레이시아 공연을 시작으로 태국과 홍콩 등을 돌며 아시아 투어를 펼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희 동방신기 앞으로 쭉 지켜봐주시면서 기대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동방신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